국경 구경하고 촬영을 좀 하는데 저기 카자흑스탄 우즈벡 경찰인지 카자흑스탄 경찰인지 뭐라 그래서 도망 왔어요 현장 자료 조사를 하다가 지금 옆에 카자흑 국경이 있어서 잠깐 내려서 지금 국경 구경하러 왔어요 저기 나무 뒤쪽으로 저쪽이 카자흑스탄이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은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시내에서 15킬로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국경을 한번 눈으로 본다는 그런 뭐 재미로 잠깐 들러봤습니다 지나가다가 여기 차들이 넘어가려고 서 있는 건지 저기 앞에 보니까 우즈베 대통령하고 가다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무슨 성문처럼 되어 있네요 이차들은 지금 넘어가기 위해서 서류들을 준비하는지 어쨌거나 발로 걸어서 국경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마 서류를 준비를 해서 짐을 싣고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에 아마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넘어가라 봐요 저쪽에는 보면 걸어서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접근 검사하고 이렇게 현대 소나타에 이렇게 화물을 싣고 이렇게 넘어가는 차도 있네요 저기에 이 차는 수리를 하러 가나 봐요 도요타 까작찬지 안에 운전자가 있고 잠깐 뒷자리는 짐을 가득 싣고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중간쯤에 철책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초소 같은 것도 있고 저 너머는 까작스탄 언덕 쪽으로 까작스탄 땅이고 이쪽은 우즈베키스탄 땅이고 이제 돌아가려고 저 뒤쪽이 지금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좀 더 잘 안 사는 것보다는 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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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러는거는 이상형 사이 ILLSIM 감사합니다.